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 분할 욕심부리다가 뇌까지 분할되버린 블록체인 아줌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남편을 대놓고 개무시하다가 한방에 돈 억 벌어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면 장모랑 같이 손잡고 빨대를 꽀네? 깔깔깔 어림없다! 야! 너 이혼! 원제, 이것도 공동재산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결혼 4년차에 접어든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아내와 엄청난 마찰을 겪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뭐 지금 이혼 소리까지 나온 마당이니까 숨김없이 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솔직한 마음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부부, 자녀는 아직 없고 둘 다 직장인입니다. 아내도 대기업, 저도 대기업이라 연봉이 이것만 따져도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없는데 굳이 따지면 제가 아내보다 한 2천 정도는 더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제가 증여받은 건데요. 당시 매매가 6억 4천, 제가 1억 5천을 당신께 드리고 증여받은 겁니다. 왜? 참고로 5억 이상은 증여세율이 30%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20%로 낮추기 위해 제가 돈을 드린 겁니다. 5억 이하로 맞춘 거죠. 뭐 저희들 소개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말에, 2년 반 전이죠. 그때 비트코인에 한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싶었는데, 뭐 당시 코인당 가격이 한 2천 5백 할 때였습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아내의 반대가 너무 격렬한 겁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코인이 좀 하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2천만 원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순수하게 아버지가 주신 돈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죠. 집은 어머니께 증여받은 거고, 2천만 원은 아버지께 따로 받은 거니까 증여세에 관한 논란은 없길 바랍니다. 물론 사실 저희 아내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처박든 서로 상관 안 하고 왈괄부하지 않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아니, 맹세를 했죠. 절대 노터치. 뭐 그래가지고 그때 2천 5백 할 때 2천을 넣었어요. 이후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관심을 끄고 살다가 21년 2월에 정리를 했는데 이때 수익을 꽤 많이 봤습니다. 두 배 가까이, 두 배 넘게 벌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엔 어디다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저랑 제일 친한 라이브 친구가 코인 하나를 추천해 주더군요. 야, 이마! 시키야, 이거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나랑 손잡고 들어가자! 친구야! 막 이렇게 옆에서 엄청난 뽐뿌질을 하길래 그때 4천 2백만 원인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거기 다 넣었어요. 친구를 믿고. 참고로 저희가 들어갈 때 그 코인이 한 60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넉 달 사이에 가격이 1,100까지 뛰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완전 대박이 터진 거죠. 6억 7천에서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사실 뭐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100을 찍고 바로 폭락을 했으니까. 그 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했죠. 만약 이때 친구가 아니었으면 또 혼자 멍때리다가 그대로 꼴아막았을 겁니다. 친구가 팔자 팔자 해가지고 판 거거든. 그리고 그 이후로 코인을 계속했지만 뭐 수익은 거의 없었고. 아니 손해만 봤죠. 그러면서 지난 3월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야, 이제 끝났네. 우리 완전 털자 이거. 라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싸그리 다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2천을 가지고 2년 반 동안 총 다하면 한 5억 4천을 만들었어요. 많이 벌었죠. 수십 배. 스물다섯 배가 넘습니다. 뭐 중간에 1억을 잃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왕창 번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 인사와 함께 당신이 주셨던 원금의 2배인 4천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시끼야. 너 얼마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 아버지는 하하하, 잘했네? 이러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한테 말을 안 했어요. 얼마 벌었는지를. 그냥 코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이유겠지만 그걸 떠나서 굳이 이 여자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를 얼마나 밀시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소소하게나마 코인을 시작하셨고 조금씩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자는 서로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코인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가에 같이 간 아내도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기쁜 마음에 아이고, 야, 나는 고작 100이네. 이래가지고 언제 너 따라잡냐? 하하하하,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눈치를 깐 아내가 그때부터 아니, 당신. 도대체 정확히 얼마를 번 거야. 아니, 얼마를 벌었길래 아버님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등등등.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기 싫었지만 어차피 도리도 없고 들켰으니까 최초 아버지가 주신 2천 외에 다른 투자금은 없었다. 이건 물론이고 최종 출금 내역까지 모조리 다 확인을 시켜줬어요. 숨기는 거 없이. 그랬더니 처음에는 헐, 좋겠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적인 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야,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되나? 이걸로 시작을 하더군요. 한 일주일 정도 귀가 따갑게 요구를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 그래, 그래. 하나 사라. 이러고 하나 사줬어요. 솔직한 제 마음 같아서는 사주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 사주고 나면 조용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사준 건데 아니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꼴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온 건지 부부 사이에 육아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된다더라. 나 살면서 목돈 만진 적 한 번도 없는데 좀 주면 안 돼? 반띵하자고 반띵. 따지고 보면 이거 부부 공동자산이잖아. 왜 안 주는 거야? 등등등. 한 달이 넘도록 사람을 들들들 복화되더라고. 아, 물론 저도 처음에 바로 이야기했어요. 뭔 소리냐? 이게 왜 공동자산이냐? 어? 이건 공동자산으로 투자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신 개인 돈으로 했으니까 이건 공동이 아니고 엄연한 특유자살이다. 어? 그래도 내가 가방 하나 사줬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걸로 왈과 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외친 뒤부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딜이 안 통한다고 여긴 아내는 결국 차갓댁에다가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에 일어났어요. 제가 갈 때마다 아이고 공사왕, 큰 돈 벌었다면서. 좋겠구만?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우리 부자 공사위 어서 올게. 등등등. 저희 아내처럼 뭔가를 대놓고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요. 실제로 안 당겨본 사람들은 이 기분 모를 겁니다. 매번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자네, 부자가 됐으면 이제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지. 왜 그러나? 이런 거. 여하튼 저희 아내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생긴 수익이니까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공동자산이야.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으며 물론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솔직한 심정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이 사람이 처음에 반대만 하고 코인하는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는 급행열차를 탔다고 욕만 안 했어도 저 역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뭐 이혼을 하면 도난이 어쩌고 저쩌고 해대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약속과 그 맹세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는요. 지금 돈을 떠나서 이런 거 자체로 오만 장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혼까지 가고 하면서 글 쓰는 겁니다. 당연히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의견 부탁드려요. 댓글 1번 헐 아저씨 친구 개쩐다. 나만 저런 친구가 없어. 2번 여자랑 장모가 자꾸 저러면 나라도 정 떨어지겠다. 아니 정 떨어지는 걸 넘어 이혼 생각 간절하게 했네. 이혼해버려요. 3번 아무래도 저 미친 여자가 이대로 이혼을 당하고 싶은가 보구만? 깔깔깔 4번 이거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서 물어보고 지는 쪽이 상담비 전부 부담을 하기로 하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공동재산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확실히 해주거든. 추가로 아내한테 야 너도 친정에 가서 자본권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 그리고 똑같이 불려오면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세요. 5번 공동재산이라는 건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런데 아내분은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나요? 아니 폐가 망신이라고 날지만 떨었다면서요. 네가 뭘 한 게 있는데 6번 어머나 생판 남인 나까지 낯이 뜨거워지는 글이네. 와 아내분 보고 있죠? 너 진짜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무래도 조만간 이혼 당하겠네. 미리 축하. 7번 이건 법적으로 100% 쓴 이의 단독 재산이고요.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웃기는 게 말이죠. 정말 많은 여자들이 저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찌해서든 그냥 날로 쳐드시겠다 이건데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는 아내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분할할 방법을 물어오는데요. 아니지.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건 줄 알더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물론 남편의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이긴 해요. 근데 이건 혼인 기간이 오지게 길어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고작 8개월 살았으면서 남편이 해온 집을 재산 분할해달라는 미친 여자도 봤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남편 아파트. 전남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록 이혼은 했지만.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쓰니 아내분. 분명히 이혼 생각하고 있을 거고 코인으로 본 돈 역시 노리고 있을 겁니다. 조심해요. 8번. 내 장담하는데 여자도 이미 알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뻔뻔하고 양심이 없는지 다 안다 이겁니다. 논리가 안되니까 친정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그렇게 다수의 위력으로 억지를 부리고 끊임없이 압박을 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술을 쓰는 겁니다. 자기만 욕먹을 일을 이제는 친정까지 욕을 먹였네요. 하긴 그래. 친정하는 짓거리 보니까 뭐 그나물에 그 밥이긴 하네. 9번. 100% 확실하죠. 살면서 계속 절알지 떨어댈 겁니다. 아직 뭐 아이가 없다니까 빠른 이혼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10번. 아니 많이 벌었는데 부부 사이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어? 그냥 쿨하게 한 1억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댓글. 네가 져라 네가. 야이씨 지도는 아니라고 졸라 쿨하네. 미친. 까이 까이 까이. 11번. 헐 가방도 아깝다. 아저씨 임신 공격 조심해요. 아저씨 임신 공격 조심해요. 그리고 돈을 원한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알랑방구로 끼었을 겁니다. 아우 나는 몰랐는데 자기 정말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나냐. 이러면서 막 살살 긁어가지고. 왜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도 자기를 추켜세워주고 인정해주면 이게 좀 흘러 넘치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원래 돈 10원도 주기 싫은데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막 태도가 바뀌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해주면은 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반딩은 안 되겠지만 이거는 방법이 틀렸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